중복된 항목 제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현재 작성된 표 1에서 신청 대상과 그 다음에 수강 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기준을 모든 선택 취소 한번 눌렀다가 문제 제시되어 있는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 두 개 필드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